지금과 아주 가까운 미래 재해와 사고, 미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드라이브 헤드는 세상의 모든 위험 상황 속으로 뛰어든다 소방구급경찰에 침입자가 있습니다 저게 대체 뭐야? 장난은 여기까지다 드라이브 기어가 이제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가자! 드라이브 기어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 드라이브 헤드 출동! 구하고 말겠어! 나한테 맡겨줘! 나도 잊지마! 드라이브 헤드를 악한 일에 사용하게 두지 않겠어! 그리고 두 히어로가 마침내 한자리에 모인다 결신 신카리오! 누군가를 믿는 마음이 기적을 일으킨다 과연 세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살려줘요! 드라이브 헤드! 수민은 이 마을의 미래는 우리가 지킬 거야! 다이퍼레스쿄! 급격한 드라이브 헤드! 10월 3일에 만나자! 고 렛츠쿄!